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가 다오지수는 좀 흔들렸지만 나스닥과 또 S&P 500지수가 2거래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다오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특히 제피목원의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런데 3대지수도 그렇고 4대지수까지 다 보자면 장중에 좀 주춘거림이 있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오히려 상승 전화환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감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S&P 500지수 0.45% 올랐습니다. 5,495포인트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지수는 0.84% 오른 17,000선 회복하면서 17,025포인트선 다오지수는 0.23% 소폭 내린 4만 7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론이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8월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91.2로 직계가 됐는데요.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기 평균 98과 거리가 다시금 멀어졌다고 합니다. NFIB의 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기업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매출 기대가 급락하고 비용 압박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유가의 하락이 참 무섭습니다. 간밤에 WTI가 장중에 무려 4%가량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잇따라 투자은행에서 국제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에서 중국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면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달 만에 같은 이유로 또 한 번 목표치를 하향치를 보여준 건데요.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2021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 브랜트유가 배럴당 70달러를 이탈했고요. WTI는 배럴당 65달러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SMC 살펴보겠습니다. 0.2%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8월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한화 10조 4,73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직전 최대 매출을 올렸었던 7월 대비에서는 2.4%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분기 매출도 37%가량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3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이 20%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전체 웹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어제는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들 위주로 좀 몰랐고요. 계속해서 보면 섹터별 움직임 가운데서 부동산 쪽 관련한 종목들에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을 보자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지만 전 종목이 오른 건 아니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1.53%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브로드컴은 주가 지난 금요일장의 낙폭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5%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밤사이 AMD의 주가도 3.4%대 강세를 보였고 월요일장, 화요일장, 화요일장이죠. 하락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67% 올랐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의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재비목원이 5% 넘는 하락이 보였고요. 지금 시티그룹도 큰 폭의 하락이 보였는데 이 하락의 원인을 보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금리 인하기에 지금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제이피목원 관련자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M7 종목들 쭉 분위기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강한 상승이 보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이폰 16 공개 이후에 밤사이에는 유럽 쪽에서 과징금 19조 원 규모 관련한 소송이 한 8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럽 집행위에 그 과징금을 내야 한다로 판결이 나면서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낙폭이 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구글은 0.31% 강세, 메타는 보안 마감,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리고 테슬라는 4.58%로 계속된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이 사실 주이기는 하지만 지난 실적 발표 때도 그렇고 꾸준히 계속해서 매출의 파일을 키워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부문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다른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의 주가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홈디포의 주가 1%, 로스도 1%대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주가도 1%대 강세입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좀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필수 소비자 쪽에서는 월마트가 1.9%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고 반면 코스트코, 타겟 등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자 쪽에서는 약간 혼조가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에너지, 국제 유가가 지금 WTR 기준으로 배로당 60달러 중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정유주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엑스모빌이 3%, 그리고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코노코필리스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 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관련한 종목을 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은 최근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좀 보자면 일날일리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존슨앤존슨, 에브브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나이티드 에스그룹의 주가도 0.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오늘도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JP모건 체이스 열어보겠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의 급락, 특히나 JP모건 체이스의 급락이 다우지수를 하방암력을 좀 키웠었는데요. 금융컨퍼런스에서 내년 순이자 마진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하방암력이 커졌고요. 아울러서 대형은행들이 보유해야 되는 자본금을 늘리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을 해왔었죠.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들은 자본금을 20%까지, 그리고 그 미만의 은행들은 16%까지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왔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회장 등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면 소송하겠다라고 반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철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JP모건 등 8개의 대형은행에 자본금을 9% 상향 추진한다는 소식이 간밤 또 한 번 전해졌습니다. 정규장에서 5%가량의 급락이 나왔고요. JP모건 체이스 205달러에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반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매수 등급 상향, 그리고 목표 주가는 295달러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평균 목표가가 218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훨씬 더 웃도는 숫자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목표가가 현재 모건스텔리의 310달러라고 하는데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으로서 산업의 리더를 대표한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4.5% 반등했고요. 226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지 볼게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의 과징금에 불복을 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가 됐습니다. 먼저 애플 보실게요. 2016년이었습니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 130억 유로를 납부 명령 받은 바 있었습니다. 2019년에 애플은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유럽연합 일반 법원은 2020년에 불공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이번에 최종심에서 유럽연합이 승기를 잡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1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2,470억 원의 과징금을 애플은 물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애플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모양새였었고요. 0.3% 하락이었습니다. 220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볼게요.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ECJ는 2017년 구글 쇼핑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구글에 부과한 3조 5천억 원의 반독저법 과징금이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모 회사이죠. 알파벳은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매초 15만 건 이상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기술 인프라를 지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은 지금 현재 옛날 얘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보압권 부근에서 머물렸습니다. 148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 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머니 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도 가능성은 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 이게 연착륙일 것이다. 무게를 좀 쏠리고 있지만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도 미국 경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경착륙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에비뉴 캐피털의 마크라스리 최고 경영자는 연착륙을 기대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는 CNBC에 출연을 해서 연방준비 제도는 경제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매우 부드러운 연착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 JP 모간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놔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증가와 인프라 지출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게 될 텐데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곧 나올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한입뉴스 4가지 소식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캔벨스프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캔벨스프라는 사명을 더 캔벨컴퍼니라고 사명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155년간 브랜드 유지나 포트폴리오 반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캔벨스프가 이 기업의 이름을 더 캔벨컴퍼니로 변경하는 난건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수프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식품기업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캔벨의 마크 클라우스 CEO는요. 이번 이름 변경을 통해서 155년간 쌓아온 브랜드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포트폴리오의 폭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두 번째 나이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나이키가 파리올림픽으로 관련한 특수를 좀 누렸다라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행사를 안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행사인가 봤더니요. 나이키 Just Do It Day 행사를 생략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죠. 블룸버그에서는 나이키가 이번 파리올림픽으로 행사 여력이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행사 생략 비용에 대한 감축을 좀 기대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나이키가 올해는 오리건 본사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인 Just Do It Day를 건너뛰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세계 각지의 지점에서 직원들을 위한 작은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나이키가 파리올림픽의 파트너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대규모 행사를 기획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결정이 조금이나마 나이키의 실적에도 기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어지는 한입뉴스는 도이치뱅크의 최애 주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이번엔 탑픽 종목으로 테슬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산업 개편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도이치뱅크가 테슬라를 자신들의 토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관의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과 함께 29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10일 종가 대비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여러 산업을 재편하는 기술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스페이스X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느려요. 절차가 스페이스X 발사 관련해서 정부 승인 지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통 이제 9월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11월로 연기가 된 건데요. 스페이스X 쪽에서는 관련한 절차인 FAA가 불필요한 절차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승인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원래 9월 중순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기한이 11월 말로 밀리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연방항공청의 불필요한 환경 분석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비합리적인 문제로 허가 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즉각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도 오늘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애플 확인해볼 텐데 밤사이에도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 아이폰 16의 공개 이후에 과연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나 어떻게 투자 의견을 좀 조정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애플이 어제 신제품 발표를 하고서 또 목표 주가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즉, 이번 이벤트가 그리 특별할 게 없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 JP 모관은 265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요. 중립 의견을 낸 UBS 그룹은 236달러의 목표 주가를 고수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파이퍼 샌들러는 273달러와 2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주요 배경은 뭘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CNBC에 따르면 비중 축소 등급과 또 목표 주가 186달러를 낸 박클레이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거시적 리스크와 또 유럽과 중국의 규제 장애물로 인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지리적 도달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낸 AI 관련 제품이 상당한 수요를 창출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186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11종가보다 15.5% 낮은 수준입니다. 또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신제품 발표를 혁명적이기보다는 진화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AI 기능이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봤는데요. 그리 특별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UBS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이벤트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기도 했는데, 이번 이벤트를 충격적이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킬러 AI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까지 살펴보면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10월에 베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이번 이벤트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종합해보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이벤트에 특별한 무기는 없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심심하죠. 네, 맞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밤 0.36% 하락하면서 220달러 선에서 정규장을 마감했는데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뉴스는 애플 소식 확인해봤고요. 이어서는 스타벅스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임 CEO가 부임을 했는데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을까요? 신임 스타벅스 CE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 등판한 신임 CEO인 브라이언 니콜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0일 파트너와 고객, 또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데 이 공개 서한에는 스타벅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니콜은 4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4가지는 바리스타의 영양 강화, 또 정시에 뛰어난 음료와 음식 제공, 커뮤니티 커피하우스로의 재확립, 그리고 스타벅스만의 스토리 구축 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리스타가 매번 훌륭한 음료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또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가는 곳과 머무르는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에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때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의 비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스타벅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요? 일단 브라이언 니콜 CEO는요.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전하면서 미국을 위한 계획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니콜 CEO는 일부 지역, 특히 미국에서 우리는 항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이 거래처럼 느껴지거나 메뉴가 너무 과도하거나 제품이 일관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너무 빠르게 커피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개선함으로써 스타벅스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니콜 CEO는 중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포착하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스타벅스는 최근 중국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원래 가장 시장 파일을 크게 차지하는 미국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 중국도 놓치는 않겠다라는 전략인데 과연 브라이언 니콜의 전략이 어떻게 발현이 될지 궁금합니다. 스타벅스 주가 간단히 확인해볼까요? 스타벅스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간 10일 1.23% 오르면서 93.34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대략 한 달 전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훌륭하게 성장시켰던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에 합류하기로 결정이 되자 스타벅스의 주가는 치솟은 바 있었습니다. 이제 업무에 돌입한 그가 스타벅스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올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해치펀드가 스타벅스에 붙었다라는 얘기 더하기 이제는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빠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스타벅스의 달라진 부분을 우리는 숫자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뉴스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네버슬립을 유튜브 검색창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